유망주 선정해 오셨는데요. 미리 봤더니 통신장비주가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네요. 5G, 상용화 기대가 많고 다산 네트워크 복석가리기 해오신 건가요? 일단 오늘 방송 이후에 저희 안티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갑자기 생각이 좀 불연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방송에 가지고 얼마 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나와서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꼭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원래 몸에 쓴 약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쓴 약, 몸에 좋은 약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런 쓴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장이 좋아지면 제가 그때 좋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걸 꼭 참고하셔서 대신에 오늘도 달콤한 약 두 가지 준비했거든요.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산 네트워크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이 기업이 이것도 문제 많아요, 사실. 그 전부터도 좋은 얘기... 왜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대표이사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협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뭐랄까요? 상당히 조금 뿌리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기업을 조금 크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진 자리들 보이시죠? 이런 자리에서 바로 나스닥 상장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지만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는데 전일 우리가 조금 시장을 보면 소리소문 없이 올랐던 섹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5G 관련주, 두 번째는 수소차 테마주. 그 5G 관련주들에 대한 모습이 바뀌고 있는 것은 바로 제가 판단할 때는 다음 주 8일부터 있을 CS2019에 맞춘 주가에 대한 반등 탄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지금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뚫게 힘든 가격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사실 7,100원 때인데 그 자리 위에 지금 목을 딱 걸쳐놓는 것은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뭐랄까 힘을 조금, 여력을 남겨두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손절가를 조금 작게 잡을게요. 매수가는 7,100원에서 7,150원 지금 가격대 한번 도전을 해보겠고요. 거기에 손절권 하단에 6,940원으로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수많은 바이오 기업 중에 사실 바이오스마트는 생소해요. 또 잡주 들고 오셨네요. 네. 바이오스마트는 실질적으로 이름은 바이오스마트인데 이 기업이 바이오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박혜린 씨가 우리나라 일자리 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M&A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 회사를 엄청나게 M&A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2016년에 오스틴 제약이라고 자회사를 하나 편입을 했고 최근에는 시공사라는 우리가 출판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돈 되는 건 다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 자리가 조금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요.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오스틴 제약 같은 경우에는 노인 질환에 대해서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매출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바닥이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시공사라는 그 회사를 M&A 함으로써 앞으로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 여기가 하반경직성이 나타나는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겠나라고 판단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양산을 좀 보이다가 지금 주가가 다 빠져버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매수가는 3960원에서 4000원 그리고 그 밑에 손절가는 이런 걸 짧게 잡아야 돼요. 이 양봉을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82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위로 올려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신의 앵커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종목군이 시원찮아요. 그럴 때는 항상 비중 조절을 꼭 하십시오.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현금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가지고 종목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들어봤고요. 내일은 금요일 특별한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잘하면 대박, 못하면 쪽박. 다행히 저희는 또 대박으로 도와드리겠죠. 빨간불 이어갈 테마주 탐구하는 시간이고요. 1시 10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또 이어서 강연의 자리도 마련돼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 방송에서 못다 이야기한 유망주 공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 노원구민회관 강의실로 가시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02077-6234번 연락주셔서 많은 참여 바랄게요. 강연에 참여하셔서 한해를 또 준비하는 시간 마련해 보시고요. 이상로 전문가님 그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도 1시 10분 함께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